누구야? 누구야? 저거 뭐야?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똥화시대! 자,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자, 오늘 여기는 우리가 예전에 방송을 왔던 곳이에요 예전에 여기가 그.. 여기서 좀 레전드였지 뭔 레전드였냐? 예전에 여기서 새벽에 도둑놈이 있어버렸어 도둑놈 잠깐만 뭔 소리야? 조용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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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이 있어 뭔 소리야? 또 소리난다?! 도둑놈이 있어 응 전투 2층? 어휴.. 발자국 써요 발자국 써요 안에서 발자국 써요 안에서 발자국 써요 이 꼴이 아니에요 이 꼴이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 지금 이 꼴이 아니에요 뭐에요? 안에서 난 또 안에서 사람이 왜 있어? 어이없다고?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알아냐? 저게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뭐를 들고 있을지 몰라 힘이 우리 들어오는걸 아는거 같아 힘이 우리 들어오는걸 아는거 같아 뭐 사람 맞긴 한거 같아요 사람 맞긴 한거 같아 우리도 이게 진짜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이렇게 문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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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고 알겠습니다 문잡아 문잡아 조금만 자영이 붙어있지 자영이 자영이 붙어있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이번들 뭐였지? 아래 지금 여기 앞에까지 없는데? 이 옆바에서 오자.. 이게 어떻게 나는거야? 이게 어떻게 나는거야? 아래.. 뭔 소리야.. 누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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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말소리 못 들었어.. 들어와.. 뭐야.. 갑자기.. 누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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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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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식이 잠깐만.. 아직 있어.. 누구야? 누구냐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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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 문은 잠가자고 도망 여기를 걸어가려면 소리가 많이 날것이네 분명히 도망을 안 갔다 가면 안에 있을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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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분만 외겨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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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리잖아.. 누구야? 발소리 방금.. 사람이냐? 무료 복부 파리 잡고.. 뭐지? 잠시만.. 어디가 있을 것 같은데..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방까지를 봐야 마음이 그래도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저게 끝에.. 한 번.. 자 가보자 조용! 조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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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여기 있다 여기 어디에 뭐가 붙잡고 다니라는 얘기네 요리 저리 붙잡고 다녀 방금 창문콩 소리 들으셨나? 방금 창문콩! 창문 소리 창문 흔들린 소리 방금 창문에 붙어있었고 여기 근처에 붙어있었고 오시길 감사합니다 근처에 자꾸 여기서 돌아다니냐 지금 내가 빠르게 못찾는다 빠르게 못찾는다 지금 빠르게 못찾는다 창문에서 방금 저쪽에서 방금 이 소리가 뭐냐 자 사람이라면 내가 어저께도 얘기해서 지구상에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귀신의 소리를 무조건 다 들었어 하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로 그냥 착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태판이거든 당연히 그 사람 힘기가 없는 일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어주잖아 돌아다닌다 boom tbm sbm sbm tbm 어지러워 너 참아요 tbm tbm s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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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뭐야?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뭐야?! 뭔소리야?! 앞에 뭔소리야? 누구야? 그 안에 뭔소리야? 예전에 우리가 방송으로 왔던 곳이라 정면으로 여기 말고는 갈 길이 없어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기 안에 지금 갇혀있다 움직일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거는 사람 아니다 이건 왜 여기 있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잠깐만 여기.. 뭔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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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가 난다.. 전선같은데.. 전선같은데.. 뭐지? 무슨 소리야? 뒤쪽.. 무슨 소리야? 뒤쪽에서.. 누구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누구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뭐야 이거..? 뭐야..? 문도 안 닫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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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ght y'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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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 k Y'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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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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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도봉놈을 한 번 여기에서 만난적이 있어 그때도 딱 이렇게 하고 방금 두룩두룩 소리 나는 사람 뭐냐 저기 앞에서 아내소리.. 들은사람? 콩소리도 들려.. 콩소리도 들려.. 콩소리도 들려.. 콩소리도 들려.. 조금만 실라 했더만.. 아 번거롭네.. 콩소리도 들려.. 콩소상 콩소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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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